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내려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계입니다. 요즘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서 계속 올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자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고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전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13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 금리와 주가의 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앨런 그리스퍼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장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600포인트를 기록했을 당시에 월스트리트의 고조된 분위기를 전하는 그의 말을 모든 사람들, 그 업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거든요. 이후 금리의 독재자,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금리의 독재자라는 별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맞지만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3개월 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이 앨런 그리스퍼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3개월 뒤에 올릴지 내릴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을 보고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정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금리의 독재자라는 표현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과대평가이 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와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소비, 생산력 향상 등 경제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은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금리가 오를지 내릴 때에서 그 촉각을 다 세워서 어플 어떻게 될지 이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이자라는 것은 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곧 돈의 가격을 의미하기도 하죠. 금리가 높을수록 돈을 마련하기 위한 가격이 높아지게 되므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금리가 1%때가 있었습니다. 1억 빌리면 1년에 100만원 이자로 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5% 5배 오르면 1년에 500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죠. 한 달에 40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왔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용이해지고요. 기업 경영자들은 금리에 낮은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1억 빌렸을 때 이자를 500만원 내던 거를 이제 100만원만 지수하니까 그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렇게 쌀 때 내가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산이 증가하고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기업이 유동적인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그 돈을 이제 설비에 투자하는 거죠. 왜? 유동적인 자금을 은행에 맡겨도 얼마 수익이 안 되니까요. 이제 그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이자가 낮으면은 집이나 다른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왜?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자가 싸지니까 이거 뭐 내가 집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빌려다가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메커니즘이 아주 정확하게 맞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은 투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 금리의 반향성을 예측해서 어떻게 투자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 이제 앙드레 코스트라가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그 돈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내가 뭐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뭐 투자 자산에 돈을 넣는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꼭 그러느냐.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해볼게요. 아까 이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고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이제 싸게 돈을 빌려다가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게 이론적인 건데 실제로는 이제 어떨 수 있냐.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기업주나 경영진들은 새로운 설비 투자나 산품 개발을 하기보다는 비관론에 빠진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내년에는 더 안 좋대. 이러면은 걔는 이거 공장 확장했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물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이제 내 일자를 잃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쓰던 것도 안 쓰고 명품 사던 것도 안 쓰고 내가 빚 있던 것도 빨리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아까 이로운 쪽으로 설명해 준 그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들이 어떻게 되느냐. 직접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는 대신에 증권시장을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든 화폐를 찍든 해서 경제 살리려고 화폐발행령을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돈을 가져다 쓰지가 않아요. 기업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도 돈을 빌려 쓰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미 찍어놓은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증권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증권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경제 뉴스가 나쁘고 기업 이원과 배당금이 떨어져도 1년 이상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면 투자, 소비, 기업 이원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제가 살아나나? 이런 심리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경제가 좀 완만하게 성장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로 올리기보다는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낮은 수준을 일단 유지합니다.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그 찬물을 껴는 느낌 찬물을 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니까 경제가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 이렇게 어렵게 살린 경제 성장을 잘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금리를 한동안은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 투자나 소비가 모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갈 만한 돈은 계속 남게 되어서 주가는 올라가고 기업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주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꿈꾸게 되고요. 이때부터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집어넣게 되니까 시장은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사회에 늘어난 돈 때문에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고민이 뭐냐 더 이상 경제성장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크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너무 높습니다. 오늘 경제심면에 나온 뉴스도 뭐냐 41년인가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은 더 금리를 높게 올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높은 금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쁜 영향을 줍니다. 경제에. 사람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와 증권시장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증권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앙드레코스톨라닌이 이야기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통화량은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요. 증권시장으로의 자금률 역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시장에 그 자금률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근육비원 때문에 그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요. 강제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몰린 투자자들이 주식을 강제로 팔게 되니까 더 많은 물량이 나오고 주식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가 높아서 은행으로 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의 경쟁 상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금도 뭐지 5% 6% 주는데 주식 투자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재개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주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 상승의 결과로 경제 위기는 다소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서 기업이 투자를 멈추거나 꺼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 빌려다가 그 짓고 있는 공장들 짓고 있는 아파트들을 당장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굴러가긴 해요. 하지만 이 높아진 금리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요도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이러면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은 계속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계속 금리를 갖고 경제 상황을 조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지고 임금을 다시 올리는 상황이 내몰리게 되면 화폐가치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다 오르고 있죠. 고등어, 배추,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폐가치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이 이런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는 그 시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만약 투자들이 금리보다 일반적인 경제 지표와 긍정적인 기업 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주가는 계속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빠지게 되면 주식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번과 지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발행된 돈들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기업이 시절적으로 잘 내든 못 내든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전까지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나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업의 실적들이 꼬꾸라졌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회다.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이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로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앙데레 코스톨라니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빨리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할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뭔가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더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은 어땠습니까? 3천 포인트 증가에 넘어섰잖아요.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앙데레 코스톨라니의 말에 따르면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그 하락폭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요즘에 금리 상승기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